피보잉은 한동수를 살해할 것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까? 제가 지지했습니다. 1733번 출소! 행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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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수야. 행정은? 하여튼 해외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시죠? 아이, 컸네. 니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다. 아, 이리 뭐? 성부이다. 최성후. 행정이라고 불러되겠습니까? 그래라. 어른 남자가 내 편 들어준기 그때가 처음입니다. 니, 내 아버지 부산 접수하려? 원래 최씨가 아니라. 한 성의가 맞다 카던데. 결국 인생에서 후회할 선택만 하고 사는 게 귀 건다, 아니겠나?